안녕하세요. 오늘 청남 디바이 수성에서 머리 헤어 시술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잘 돼서 제가 후기를 남깁니다. 수성 원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원장님 진짜 너무 대단하시게 컬러감과 그런 센스가 너무 넘순하셔서 제가 이제 톤 때 머리 나온 거 보고 너무 예뻐서 진짜 너무 놀랬거든요. 그리고 머리 염색 전이랑 후랑 하고 난 후가 머릿결이 지금 훨씬 더 좋아요. 계속 되게 만지게 되는데 머릿결은 일단 원장님께서 특별히 고색 샴푸랑 트린터먼트 케어를 따로 해주셔서 머리 말리면서 인기가 너무 잘 흘리는 제 머릿결을 보고 너무 놀랬습니다. 그리고 커트랑 드라이도 마무리로 또 해주셨는데 너무 청순하고 예쁘게 잘 돼서 너무 만족하고 있고요. 진짜 완전 진짜 짱이십니다. 너무 시술 잘 받았고요. 청담 디바이스 선 화이팅!